교육법인과 표준여건 그리고 표준은행의 3간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교육법인은 제가 2년 전부터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오프네시 캠퍼스에요. 얘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그리고 표준여건 우리 코딩 진행하잖아요. 진행하고 있는데 표준여건은 무엇이고 교육법인과 어떤 관계이고 그리고 표준은행 우리가 8, 9월 달에 코딩을 했었죠. 한번. 이번에 다시 하잖아요. 다시 한번 시즌2로 또 하는데 요거는 또 표준여건과 혹은 교육법인과 어떤 관계인지 정리를 할게요. 오프네시 캠퍼스는 지난 에피스데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인구의 1%를 목표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세계 인구가 75개니까 그중에 1%이니까 7500만명을 학습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 컨텐츠와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컨텐츠는 대략 아마 1000개 정도의 콜스가 되겠죠. or, 서브제, 수제, 과목들. 이것들은 다 프리입니다. 무료로 제공할 겁니다. 전세계에. 그런데 부가적인 서비스. 부가적인 서비스는 ITS를 말하는 겁니다. ITS는 Intelligent Tutoring System의 약자에요. Intelligent Tutoring System. 지능형 교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과목을 누구랑 얼마나 공부를 했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 학습 능력은 어떠하고 어떤 과목을 이수했고 등등 진로는 앞으로 취업은 어떤 업종이 바람직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제공하는 것. 이 서비스를 우리가 한 달에 1달러 정도의 제공하려고 해요. 컨텐츠와 이 시스템을 합쳐서 학습료가 월 1달러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쉬면 1000원 정도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한국에 먼저 보급을 하는 거에요. 한국은 일단 목표는 모든 학생의 10% 입니다. 10%를 오프네시 캠퍼스의 목표 학습자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에요. 10%니까 한국의 학생 인구가 50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50만 명 정도를 학습자로 모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 달에 1000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강의 컨텐츠도 풍부하고 두 번째는 시스템 자체가 기존에 없는 그런 종류의 시스템 기존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사 행정 보다는 기술적으로 훨씬 더 진부한 방식으로 제공하려고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법인이 바로 이러한 오프네시 캠퍼스를 관리하고 운영할 주체가 되죠. 그렇게 교육법인을 매칭하고 있어요. 이걸 무려 2년 전부터 설립한다는 걸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근데 설립하려면 설립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준비가 좀 돼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준비가 그동안 열심히 했고 굉장히 많은 것을 만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해요. 좀 더 완성도를 높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교육법인을 연칭할 겁니다. 그럼 표준은행은 뭘 하느냐는 건데 표준은행은 우리가 지난 8, 9월 달에 코딩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이번에 좀 더 잘 만들 겁니다. 좀 더 잘 만들어서 완전히 동작하는 그러한 은행 그러니까 자율주행 은행이죠. 자율주행 은행을 구현할 텐데 요거 첫 번째 타겟이 바로 오프네시 캠퍼스의 유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네시 캠퍼스에 가입한 사람들은 월 1달러의 학습료를 지불할 거 아니에요. 이 학습료를 지불하는 방법이 바로 표준은행 계좌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갭 아카운터라고 그러죠. 갭 글로벌 오토너머스 뱅크입니다. 갭 아카운터를 각 학습자 개개인에게 할당을 하고 그 학습자들은 자신의 계정을 통해서 오프네시 캠퍼스 교육법인의 학습료를 월 1달러 한국에서는 천원, 필리핀은 패소, 태국은 바트, 말레이시아는 링깃 등등 자국의 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에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요렇게 해서 오프네시 캠퍼스 사용자들 간의 표준은행의 각 기능 모듈들을 한번 검증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한 2-3년 동안. 그죠? 2-3년간 검증한 다음에 실제로 기존에 있는 은행들을 다 대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게 우리 목표에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나라에 하나은행도 있고 제일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고 이런가지 있잖아요. 이런 은행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2-3년간은 오프네시 캠퍼스 내부에서 사용될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그림을 잡고 코딩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표준은행을 처음부터 글로벌로 잡은 이유가 학습자가 한국에서만 들어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세계 각국에서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각국 화폐를 다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입출금을.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글로벌한 방식으로 코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코딩을 그렇게 진행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 표준은행은 표준 여건에서 어떤 관계인지 그것도 말씀 좀 드릴까요? 표준 여건은 이러한 그러니까 갭 익스텐션이죠. 표준은행 모듈을 탑재할 모함입니다. 항공모함 같이 항공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처럼 각종 기능 모듈들을 탑재한 모함이 표준 여건이에요. 그죠? 그러면 표준은행과 표준 여건과 교육법인 간의 상관관계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죠. 조사 Challenge